95컴과 가야되나? 1코인은 제가 95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 한번 해보죠 뭐 루알 어떻게 고르죠 근데? 자 스타트 버튼 누른 채로 B, C, A, D 와우! 오케이! 역해 나오면 옷은 쭉쭉 찢어버리겠습니다. 용서할 수 없어요. 와우! 미친놈아! 야! 야! 야 미친놈아! 이상 연습 게임이야. 연습모드 끝났어요. 메이크다 이 병신들아! 내가 너무 잘해서 지루한가? 어휴 원래 어휴! 존나오다 미친놈 어휴 왜 이렇게 많이 사면 존나오다 미친놈 봐봐 게임이야! 뭐..모냐? 같이 맞았는데 왜 나만 줄이야? 어휴 아유 씨앗 아유 씨앗 타이거킥 아랑젠트 투어에서 제일 무서웠던 타이거킥이네 저거 야 저거 아니 뛰기만 하면 타이거킥해 저거 정말 무서운데 뭔가? 아유 오와있어 요거 야 씨앗 아이씨 미셸이 실패한 건 인정하겠는데 내가 지금 존나 열받았어요 존나 열받아서 안 돼 오 진짜 WKO 됐어 진짜 WKO 됐네 봐라 아유 씨앗 오 이거 쬐필 왜 나가 나 일부러 안 썼어 이거 왜 나갔지? 왔다 씨앗 야 빨리 아웃 빨리 그래 야 오 코인이 없어 아니 빨리 빨리 깰게요. 빨리. 아주 빨리. 레벨 8에 갔습니다. 워! 이걸 막아? 어! 아 욕 나온다. 아 욕 나온다 진짜. 고놈 마마데와 우완앤동! 일단 남은 코인으로 깨보겠습니다. 그래도 아무도 안. 저도 대만에 들... 저 한중전이 아니라 대만에 들키면은 배경에, 배경에 블루마리가 있나 찾아볼까요? 여기 여기. 마리. 마리랑 야마자키. 좋아! 야 스타트 스타트! 스타트가 안 먹어! 갑자기 욕이 나오네. 여러분 죄송합니다. 갑자기 욕이 나왔어요. 역까지! 이거 역까지 되나? 불안하다. 오케이 오케이. 어? 아버지! 아버지! 아 왜 안 나갔어? 우아아아아아악! 좆바. 23년만에. 23년만에 처음 하다보니까. 아이씨. 제노사이즈 커트 안 해질줄 알았는데. 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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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장난하냐고.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. 사기는 쳐도 적당히 쳐야지. 장난하냐. 이겼다. 으아! 아니. 아이씨. 한 대 맞고 1년만큼 나는데. 말이 돼? 아우! 깼다. 원코인으로 깬 거나 마찬가지예요. 오우. 이 새끼. 아무튼 입만 벌리면. 이게 재능이야. 이게 킹오브에 축하된 재능이라고. 그런 짓을 하다니. 뻔뻔하구나. 아무튼. 싸이쉬랑 루갈 둘 다 좀 쉬웠습니다. 정파의 정석을 보여주는 느낌이 있어요. 2개씩 키보드 하나 장만에 왔다 하는데. 그걸로 항아리도 꽤 안 돼. 2개씩 마우스를 하나 사와서. 항아리도 꽤 안 돼. 베논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